도깨비 도깨비? 저승사자?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 집이야 나는 내 생사에 관여하는 도깨비랑 같이 못살아 포크 내려놔 니 라이프부터 내려놔 나가 루이 방금 그거 루이 14세대 접시다 되게 별로야 성격이 꺼져 아 꺼져 나가빨리 내 집에서 디디디디빨리 영영 다시 오지말고 부셔버린거야 그래 두고보자 어디 두고 가라 너 말 곧다구로 해라 모자 확 불사 질러버린다 야 1대 0 내보내고 싶어 죽겠다니까 지금 죽인다는 표현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굉장히 무리한 표현이야 나 그런 말 진짜 처음 들어 죽는다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찾을 것이니 급한 내용을 남겨볼래 정확해 드디어 우리에게 우정이 생겼기 미안한데 우리 사이에는 이미 우정이라고 야 우정이 5분을 못 가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 나 이제 죽는다니까 아 근데 그럼 잘된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무선 우정이 있다고 우정 사령이야 나 죽으라고 우원하는 게 그게 우정이야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많이 잘 모릅니다 저 아세요? 친구 닥쳐 난 네가 전생에 뭐였든 뭘였든 하나도 안 중요해 진짜? 어 네가 뭐였든 난 한결같이 네가 싫거든 죽어도 싼 죽음은 없어 진짜야 늘 예외가 있다는 게 문제지만 와 우아 딱 보니 여자 생각하는 얼굴인데 내가 뭐 뭐가 어디가 여자 생각하는 얼굴인데 내가 뭐 뭐가 어디가 하하하 호호 헤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500 해줘 해줘 응응 너 발음 좀 똑바로 해 놀랬잖아 오백 안 해줄 거야 오백 해줘 야 너 자꾸 무슨 고백을 하래 넌 견고했다 나도 사랑 대박 아저씨 닥쳐 사랑 네이더 이봐 너 좋아 지금 아냐 하지 말려 도맡자마자 미쳤다 니 오순도순 살자는데? 지금껏 그랬듯이? 오순도순 살자며 뭐야? 받은? 그런 적 없다며 내 인형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서로 돕고 살고 저 잘 안 돕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